지금 누구만 졸이며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 이럴 날 잡아줘 너무 빡짝봅해 누리구셔 너무 깜짝봅해 널벌벌벌 너무 짜인짜인 목이 떨려 징 징 징 징 징 워싹은 무빛 오케 워쩡은 여기 오케 예예예 그대에게 기달려 주 레이 요 마이 브랜드 워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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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고요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7월 둘째 주요. 생방송을 위해서 K채츠 최종 결과 점수 공개 해주세요. 디지털 음악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음반 점수, 방송 횟수 점수. 총점을 더해서 1위를 결정합니다. 1위는요. 1위는. 소녀시대. 소원을 말해. 꽝꽝꽝꽝꽝.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해냅니다. 네 소원을 말해봐. 사장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네 저희 회사 식구분들 이수만 선생님, 김영민 사장님, 정이사님. 우리 매니저 오빠분들, 스태프분들. 그리고 멤버들 그리고 부모님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국이 오빠도 너무 고맙고요. 네 유영진 사장님 감사합니다. 네 수영 양도 말씀하시는데. 네. 저희가 소원을 말해 앵콜곡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. 네. 바로 또 앵콜곡을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. 저희 생방송 뮤직뱅크는. 네. 이 시간.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. 생방송 뮤직뱅. 네. 오 감사합니다. 수영 재원. 공olo. 아 돌아오죠. 와 맛있어. building boy 그를 애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닥쳐 터져버려 My eyes in your eyes 지금 이 차가운 걸 생각해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그댄 소원을 이뤄주고 싶어 그분을 향시 소원을 말해봐 I'm just one but I'm so one Absolutely wonderful and I need to say Chikaiyo SNSD for winning the award on Inkigayo last night Now our last bit of footage is K-Will's goodbye stage on Music Core featuring SNSD member Tiffany to his song Girl Loves Boy or something like that Let's go right to the footage please 아름다운 걸 봤던 너를 서서히 닫아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더 조금씩 깊어지는 걸 멈춰보지 못한다 해도 속일 수 없이 커진 내 맘이 나를 더 미치게 해 나쁜 나란 걸 알지만 널 놓치긴 싫어 너의 이름 너의 추억 가질 수 있게 해 내 맘에 들어와 나를 좀 도와줘 널 사랑해왔던 나를 난 어린애로만 보던 너를 서서히 닫아 난 어린애로만 보던 너를 서서히 닫아 나도 모르게 내 걸음이 조금씩 더 조금씩 걷고 있는 걸 멈추려고 나를 잡아도 조금씩 더 조금씩 걷고 있는 걸 멈추려고 나를 잡아도 조금씩 더 조금씩 걷고 있는 걸 멈추려고 나를 잡아도 널 미치게 해 나쁜 나란 걸 알지만 널 놓치긴 싫어 알기로만 나를 보는 너를 알면서 말하지 못해도 이를 따라 안아줘 널 사랑해왔던 나를 더 나에게 다가와줘 더 가까이 내게 와줘 더 나에게 이제 서로의 아픔을 아픔이 사라지게 해 사라져 네 꿈에서 네 곁에서 사라지게 해 아픔을 tiffany's vocals and tiffany were absolutely beautiful lovely song well anyway that's gonna do it for us today i'm nick and i hope you had a good day for all of us here at boshi news have a good night join us again tomorrow when we look at a cara video goodbye everyone